반갑습니다. 코인 승부사 박포루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양질의 정보 꾸준히 제공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코인은 솔라나인데 8월에 솔라나 코인의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ETF 심사 중 SEC 측에서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ETF 승인을 반려한 건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던 차기 ETF 가능성이 한층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후 정권 교체 영향과 탄탄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마냥 실망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나 코인의 현재 시세, 미래 전망 그리고 차기 ETF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소개 전에 위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솔라나 코인 선뉴스 정보 무료로 오픈 도와드리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등장 이후에 빠른 성장을 보여왔었는데요. 특히 2021년 11월에는 최고가인 약 260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하지만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솔라나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시총 약 90조 정도로 순위 5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장에서 같이 많이 언급되는 리플 시총이 약 45조인데 솔라나가 2배 되는 규모로 리플과는 덩치로는 비교가 아예 안되죠. 현재 차트 보시면 18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확인해보시면 18만원 이상 선에서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매수 구간도 잘 잡혀있다고 생각하고요. 솔라나같이 대형 종목은 특성상 시총이 작은 코인이나 당일 급등 코인처럼 마켓 메이커들이 붙어서 한 번에 수급을 몰아붙여서 급락하게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요. 워낙 솔라나 기반의 코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이블한 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무빙이 큰 낙폭이 없다면 솔라나 또한 점진적인 매물 소화해주면서 금기적으로는 20만원 선까지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솔라나가 약 50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50만원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려면 먼저 솔라나의 기술력과 생태계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솔라나는 특성상 빠른 트랜잭션 속도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로 런칭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이 두 가지는 코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솔라나가 알트 대장이라 불리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초당 약 15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솔라나는 무려 2500건 이상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이런 장점 때문에 솔라나는 디파이 서비스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래 속도 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게 아니고 거의 이더리움을 빠르게 압살할 정도로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솔라나에게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까지 붙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솔라나 총 락업 예치금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TVL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건 SEC의 ETF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바꿔서 말하면 코인 자체의 기능이나 근본력은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가상화폐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즈 또한 최근 X 게시물을 통해서 솔라나의 일간 차트 TD 시퀀셜 지표의 매수 신호가 발생함에 따라서 솔라나가 차트상 잠재적인 추세 반전의 징후를 보임에 따라 25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추후에 다시 ETF 승인이 현실화가 된다 하면 강력한 가격 총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브라질 당국 금융은 이미 솔라나 ETF를 승인을 했고요. 상후 몇 달 안에 상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솔라나 ETF 승인 기대감이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SEC 승인이 이루어지면 가격 상승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컨퍼런스 중 9월 20일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 연사 발표 예정인데 개최 지역인 싱가포르에서 제가 직접 가서 참여할 예정이고요.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국내에서 재료 노출 전에 브레이크 포인트 연사에서만 나오는 특급 정보 미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발표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솔라나의 향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고 현재 솔라나 코인뿐만 아니라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하시면 테마별 코인들 저점에서 매수 가격 형성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가 지표 하나 정도는 꼭 설정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할 때 딱 세 가지 지표만 추가해서 봅니다. 복잡한 거 다 지우시고 이것만 차트에 설정하세요. RSI 지표, 거래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박프로의 슈프림 시그널 단기 매매에서는 이거 3개만 활용하셔야만 높은 적중률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흥률 90% 이상의 보조지표 설정 방법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010-9636-3122 문자로 매수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에서 한 해 전원, 무료로 박프로 슈프림 시그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활용하시고 매매해보시면 계좌가 확실히 바뀌는 거 보이실 거고요.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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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